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고기 먹다가 주X바늘 나옴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인데요. 착성자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정말 처음이라 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관련직 업계 분들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는데요. 이어 요즘 인터넷에 한우 세트 정말 싸게 많이 올라와 있다며 광고 보고 집으로 배송시켜서 지난 주말에 남편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던 도중 뭔가 딱딱한 게 씹혀서 패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그냥 작은 철심이라 옆에 뱉어놓고 신경쓰지 않고 계속 소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먹다가 입에 또 씹혀서 패텼더니 주X바늘침 같은 뾰족한 앞머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기분 잡치고 바로 식사를 중단하였고 남은 고기를 가위로 다 잘라서 확인했지만 다른 조각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착성자가 구매한 소고기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투브라누 600g에 32,000원에 판매하는 소고기를 구매하였는데요. 이어 글 작성자는 600g 중 400g 정도 먹은 상태였다며 혹시나 쌈이랑 같이 다른 조각이라도 쌈이 아닌가 찝찝하여 주말에 바로 응용실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먹은 저는 이상 없었고 남편 육장의 반을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왔다며 주말이고 응용실이라 내시경이 안 돼서 평일 외래 방문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글 작성자는 판매업체로 전화해봤지만 주말이라 통화가 안 되었다고 하며 판매 채널의 상담글과 메시지로 글 남겨놓으니 주말이 지나 월요일 오전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업자는 저런 게 나올 리가 없다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였지만 하루종일 전화 한 통 없다가 저녁 퇴근 시간쯤 연락이 와서 환불과 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한모 챙기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떡하냐며 호소하였는데요. 이어서 판매자 측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 무슨 빵에 비닐 조각 나온 거 마냥 쉽게 얘기한다며 삼겨난 바늘이 내장에 찢어져나 팍혀서 안 나오면 어쩌나 찝찝하고 신경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은 일도 못 가고 연차 쓰면서 매일 병원에서 경과 관찰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지만 음식에 이물이 나왔다는 글은 많은데 삼켜서 문제가 된 예는 없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어 당시 소고기를 먹다가 바늘이 찌그러진 건 남편이 씹어서 그렇다며 처음 먹다가 뱉은 조각이고 두 번째 뱉어버린 게 바늘 앞머리라고 말하며 사이즈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업체의 대처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소를 키우며 첩종하다가 소에게 박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 공정 포장 과정에서 금속 등이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포장 비닐 등에 나와 있는 장면과 이력 번호가 있으니 해당 업체 쪽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구청 쪽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고요.